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울도 웬만하면 아파트들이 다 10억 정말 오래된 아파트고 정말 좋은 동네가 아니어야지만 6억 7억 뭐 이런데 요즘 안양도 수도권도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값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오르게 된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쉽게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서울의 아파트 혹은 수도권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반대로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의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 원을 10년 전에 갖고 있을 때랑 지금 만 원을 갖고 있을 때랑은 그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10년 전에 만 원을 들고 새우깡을 살 수 있었던 그 새우깡 봉지수와 지금 만 원을 들고 살 수 있는 새우깡의 봉지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달라졌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 그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댕이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빵하고 돈 한 봉다리? 네 돈 한 덩어리가 이제 저울에 올라가 있죠 저울에 올라가 있는데 그 양팔저울의 무게가 똑같죠 이 얘기는 뭐냐 빵 한 개랑 저 돈 한 덩이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 돈 한 덩이가 있으면 저렇게 빵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빵이 하나 있고요 똑같이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돈이 두 덩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돈이 두 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 두 덩이는 내려가고 빵은 올라갔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빵 한 개를 돈 한 덩이를 살 수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이든 간에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어쨌든 간에 사회에 돈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덩이만 있던 사회에서 돈이 두 덩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두 덩이가 됐고 빵은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빵 한 개를 돈 한 덩이에 팔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중에 늘어난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이 한 덩이 밖에 없었으니까 빵을 한 개를 돈 한 덩이에 팔았지만 이제는 돈이 두 덩이가 되었으니까 빵 한 개 살 때 돈 두 덩이를 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그림 오른쪽 글에 보시면 돈 두 덩이로 인해서 돈이 늘어난 거죠 돈 양이 늘어나니까 저울은 이제 오른쪽에 내려가게 됩니다 돈 두 덩이에 내려가게 되죠 왼쪽을 보니까 여전히 빵은 한 개지만 빵의 위치가 올라갔죠 이게 바로 빵의 가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양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그림에서 보면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빵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울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10억 15억이 된 것은 서울의 아파트 자체가 희소해져서 고급화돼서 이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이 늘어나면서 돈이 한 덩이었던 것이 두 덩이로 늘어나게 되면서 5억 대의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10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이름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많은 상품의 물가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즉, 인플레이션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반대입니다 상품의 물가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도 있어요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디스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션은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상승한 물가가 안정화되는 상태다 한 번씩만 들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날까요? 서울의 아파트값은 왜 5억에서 10억이 되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아시면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고요 그럼 가기 소득이 증가하겠죠? 임금이 증가했으니까 월급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가족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빵 한 개 사먹고 두 개 사먹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경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중에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경제를 좀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가 공급되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럼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경제가 막 성장하는 건 아닌데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기 부양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거죠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정부 일자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기 부양 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효과가 있겠죠 그럼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매출이 증가하면 다시 월급이나 이런 거 올라가겠죠 그럼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다 네 번째는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970년대에 오펙에서 석유 수치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역사는 오일 쇼크라고 부르는 건데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석유를 갑자기 안 판대 이러니까 소급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소급 가격 상승이 다른 물건들의 원자재가 되죠 또 기름값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소급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데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단기로 반짝 오르고 곧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생산 원가가 상승한다든지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분들 음식점 가보시면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추가 갑자기 올랐다 뭐 금배추가 됐다 갑자기 뭐 금값이 된 거죠 배춧값이 이럴 경우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이제 이 배추를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시찌개집 가보시면 가끔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배춧값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뭐 7000원짜리 김시찌개를 7500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적 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생산 원가가 상승한다든지 혹은 인건비도 다 비용이죠 임금이 인상한다든지 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수요 견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과거에 허니버터집 같은 게 있었죠 허니버터집을 막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허니버터집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허니버터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제 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제 경우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환율 산승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수입하고 있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아까 원유도 될 수 있고요 또 밀가루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수입하면 수입하는데 이게 올라간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의 전반적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독과점 및 가격 통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독과점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간 영역이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전력이나 수소를 민영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력이나 수도를 가격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전력이나 수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인건비 같은 원재료값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의값도 가게를 운영하거나 장사는 건 다 필수고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승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누가 대체 이득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대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을 때 승자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원인으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누가 이득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 원을 빌렸어요 부동산을 예를 들게 차라리 10년 전에 10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갚아야 되는 날이라고 할게요 10년 전에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들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나도 친구가 고마워 돈 잘 썼어 그리고 제가 이자를 쳐준다고 13억을 준거에요 13억으로 강남아파들이 살 수 있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제가 친구가 돈을 빌려서 강남아파들 샀으면 저는 10억 갖고 지금 뭐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테고 거꾸로 친구는 저한테 10억을 빌려줘서 13억을 받았으니까 3억을 더 벌긴 벌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13억의 돈의 가치는 과거에 10년 전에 10억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왜? 13억 갖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채 투자자와 실물 자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물 자산 투자자가 이득을 봅니다 국채 투자자들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 줄게 정할 거 아니에요 이자는 3%를 쳐준다 5%를 쳐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기로 한 이율은 정해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물가가 상승해버리니까 그 받기로 한 금액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채를 투자했을 때 금리를 1% 준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3% 일어났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2%를 내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물건값은 다 3% 이상 올랐으니까 세 번째는 연금 생활자와 월금 노동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연금 생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인데 연금액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요즘 물론 물가를 반영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은 내가 받기로 한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아까 원인은 제가 살펴봤지만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월급 노동자들은 오히려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연금 생활자는 손해를 보고 월급 노동자는 이득을 본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대기업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고 임금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기업 다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인건비 같은 걸 감당할 여력이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감당이 여러 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결과적으로 힘든 분들은 편의점 점주라든지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가계 운영이 그만큼 더 힘들어진 겁니다 대기업은 뭐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중에서는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입품 판매업자 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했다는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수입한 가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환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입을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을 환율이 바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서민과 부자 중에서는 누가 부자가 될까요 서민과 부자 중에서 서민과 부자 중에서는 서민이 당연히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이걸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런 걸 살 여력이 없죠 집을 살 여력이 없고 주식을 살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아서 이거 쓰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만 갖고 있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본다 반면에 부자들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것을 가지고 요즘 왜 서울 아파트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대체 이득을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이해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치한다고 하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놓으셔야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거구나 그럼 내가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사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인플레이션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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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